이번에는 면입니다. 라멘! 나는 소금 라면은 처음 먹으네. 소금 라면은 간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. 면이 예술이네요, 예술. 면이 확실히 탱글탱글하는 애들이지. 해시로와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 햄처럼 된 게 처음인데. 엄청 부드러워. 와, 이거 국이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, 면하고. 짬뽕기 한 끼 먹는 면, 돼지고기 한 끼 먹는 맛 다 달라요. 고춧가루 드니까 또 다르네. 넣는 대로 달라지, 맛이. 팩색 조약. 이거는 근데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네. 진짜지? 새로운 경험이. 이제 갈 곳이? 양고기. 옛날에 먹고 냄새나서 아예 쳤다 붙지도 않아. 처음 먹는 사람도 좀 있어요. 양의 향이... 다 맛나요? 스테이크 같아, 스테이크. 진짜 부드러워요. 작은 소고기 먹는 것 같아, 작은 소고기. 다 이제 치료받고 나가세요. 어때요? 얘가 양이야? 맛있네. 다이가 못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지금 발굴을 하시니, 발굴소. 뭐해, 고기 안 굽고. 스테이크 버거로 압구정을 평정한 맛집입니다. 캣티가 매치, 뭐야, 내장이야? 캣티가 구웠다기보다는 튀김은 튀김인 것 같아요. 진짜 미국식 맛이다. 진짜 그냥 여기 미국. 아니, 치킨 한 마디 넣었어요? 이렇게 두꺼운 치킨을 처음 봐. 치킨 버거는 완전 미국식이야, 미국식. 오늘 부재. 굿데이 투다이. 콘텐츠 공작 속 즐겨봐, 이 채널. 이 채널을 말아라요. 감사합니다. 네.